도로 통행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땅 주인이 굴삭기를 동원해 도로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. 어젯밤 9시 15분쯤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굴삭기 한 대가 차량 통행을 막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. 경찰이 확인에 나선 결과 인근 주민과 통행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땅 주인이 굴삭기로 폭 6m 도로의 절반을 막은 것으로 드러냈습니다.